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.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인데요. 주차 공간 두 칸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이 보입니다. 글쓴이 A씨는 해당 차량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주차해 다른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. 관리실에 항의해봤지만 관리실도 문자일 차량 입주민이 말을 안 듣는다며 한숨만 쉬었다고 합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비싼 차라 문콕당할까 봐 저러는 것 같다. 한두 번도 아니고 저 정도면 심각하다. 이건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